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장 김상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기임에도 시정에 늘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에겐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과 가족 우리 모두의 소중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어 이번 추석만큼은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전한 집에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